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할에서 인사했을 때 봤던 얼굴들도 반가워요 어? 운빡이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반에서의 보호자를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귀중한 휴일 시간에 저희 보호자 설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반 액션영화의 법과는 조금 다른 폭력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지향을 하는 액션영화라 아마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디 어떤 취향이든지 여러분에게 뭔가 만족을 드린 그런 영화가 될지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사 역할을 맡은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호자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또 돌아가셔서 친구분들이랑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좋은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우진이와 같은 린낭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여러분들 휴일에 이렇게 극장에 오셔가지고 보호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진해 학과를 맡은 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나라에 귀여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소리 질러! 네 안전게 안전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소문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성웅 네 저는 원래 여기 멤버는 아니였는데 이렇게만 고생한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촬영이 없어가지고 응원했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네 정말 재미있게 잘 보셨어요? 네 Say ho-ho-ho 호호호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튼 방금 같은 주말 시간 저희 형과 간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서부터 또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